광주지역 일선학교에서 독감 환자가 하룻밤 사이에 7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중학교 한 곳은 단축수업까지 들어갔는데요. 집단생활을 하는 특성상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선 초중고마다 늘어만 가는 빈자리. 독감으로 병원에 가거나 출석 인정 등으로 등교가 정지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들고나는 일이 작고 학기 말이다 보니 면학 분위기 조정도 쉽지 않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221개 학교에서 2459명의 학생이 독감에 걸려 이렇게 등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날에 비해 700명 정도 늘어난 겁니다.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증가한 광주의 한 중학교는 단축수업으로 학교 시간을 한두 시간 앞당기기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독감에 취약한 이유는 집단생활과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입니다. 15세에서 18세까지 독감 백신 예방접종률은 20% 남짓. 집단 생활을 하는 특성상 다른 연령층보다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큰데 65세 이상 노인층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이 해마다 인플루엔자 감염 취약군이 되는 이유입니다. 단체 생활에서 오는 감염의 취약성 때문에 독원 당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방 백신 프로그램을 노약자 계층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확대해서 적용을 해서 교육당국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일선 학교에 등교 중지 이외에 조기 방학까지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별로 학년별로 환자 발생률의 차이가 커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에 독감 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